정부가 또 다른 코로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를 이르면 이번 주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기존에 있던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아서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치료제의 특징은 박재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열흘 전부터 팍스로비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확진자와 가족들은 다른 지역 약국까지 찾아다닙니다. 지금까지 도입된 팍스로비드는 16만 3천 명분.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재고량은 7만 6천 명분뿐입니다. 정부가 계약 사항이라 공개하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물량을 단기간 내 추가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MSD의 또 다른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선 구매 물량 24만 2천 명분 중 10만 명분이 빠르면 이번 주 들어옵니다. 성분명이 몰누피라비르인 라게브리오는 클라드리빈 성분의 백혈병 치료제 외에는 병용 금지 약물이 없습니다.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 23개나 되는 팍스로비드의 대체제로 꼽힙니다. 두 가지 약에 대해서 다 쓰일 거라고 쓰일 경우에는 그 경우는 약에 대한 수급 상황과 또는 투여하고 있는 약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의사가 판단하게 되고. 만 18세 미만과 가임기 여성에게는 부작용 우려 탓에 투약이 제한됩니다. 중증이나 입원을 막는 효과는 3, 40%대로 80% 이상인 팍스로비드보다 떨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인데 오는 24일까지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